고 고 왈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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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구 쯔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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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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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위 정 불 인 손 왕 지 도 도 가 이 지 지 호 지 이 이 유 인 자 의 고 고 위 돌 불 인 이 제 고 고 이 시 시 다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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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고 고 드림 고 고 중 야 고로알 위고호대 피린 구릉하며 위아호대 피린 전택이라 하니 위령호대 불인 소낭기 도면 가위 지호와 시 유인자 의제 고인이 불인이 제 고이면 시는 파기하고 중요하니라 그러므로 높은 것을 만들되 반드시 구릉을 이용하고 낮은 것을 만들되 반드시 전택을 이용하라 하였으니 정사를 하면서 선왕의 토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혜롭다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오직 인자만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불인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는 그 악을 여러 사람에게 펴는 것이다